이 제품은 아주 산뜻하고 유분기가 전혀 없는 구성들이거든요. 제가 사실 얇게 발라야 조금밖에 안 남아서 아버크림은 주분 개선, 유백을 개선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이크림을 발라야 되니까 아이크림 대신에 이렇게 바르고 입술에도, 입술 뒤에 이렇게 바르고 목주름만 생기지 마라 하면 끝! 완전 끝났습니다. 어때요? 피부 맑아져 보이나요? 지성피부, 심란 왕모공 개기름 지성피부도 물광피부가 될 수 있다는 점. 열심히 같이 관리해보아요. 안녕!